여러분은 요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름 휴가 다녀온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 휴가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어린이들 수련회에 가서 제가 한 명 한 명 붙잡고 너 꿈이 뭐니?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건데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냥 직업을 얘기하고 끝내더라고요 근데 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니?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니?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축구선수,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이가 아주 특별한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길 원한대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그래서 뭐 할 건데? 복음 전하고 싶대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막 머리를 문질러 가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 줬습니다 주께서 이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꿈이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역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 얘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꿈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인가?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말미 아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 믿는 사람 됐다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의 후손을 향한 계획 그리고 그의 나라를 향한 계획 그리고 온천한 만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 공동체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하셔요 내가 나에게 지은 죄를 사여준 것 같이 그렇게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고요 내 죄를 사여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도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도 이 지구를 위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요 사람들 중에 몇 명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도 참 기뻐하실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인 하나가 죽게 돌아온 것을 참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 하시는 거예요 찬성가 421장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지해 먹겠네 여러분 너무 좋은 가사예요 내가 변하고요 내가 용서받고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인도 안 받고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믿어야죠 내가 구원받아야죠 나라도 믿어야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반역하는 이 시대에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라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려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과 나라와 온천한 만면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속해 있는 도시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내가 속한 나라 이것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형제 곧 곤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왜냐 하나님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온다로와 민족의 열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 하나 구원받고 그냥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상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관련된 신문들 보고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때로는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정치도 그냥 그렇고 못된 사람들 자꾸 이렇게 신문에 들락거리고 가끔 시청 앞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막 난잡한 파티 버리고 여러분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 우리 눈에는 이 나라를 향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꿈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나 나라를 통째로 상대하시는 스케일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요나설을 볼게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민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중에 몇 명이 아니에요 그 중에 왕을 찾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도시를 향해서 외치라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도시가 통째로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도시의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민외에는 좌우를 분면하지 못하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멸망받을 자들 그러나 회개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도시 하나 나라 하나에 대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사의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어떤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옛적에 정하신 뜻이 뭐냐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민족 가운데 믿는 사람 몇 퍼센트가 아니에요 그 민족 전체가 그 강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딘가에 포악한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일본, 중국 생각해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중에 몇 명만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못된 나라의 성읍이 전부 하나님을 경위할 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나 신화의 수준은요 믿음의 수준은 그냥 개인적인 신화에서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머무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이 어떤 건지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깨닫게 돼요 10편 22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지날 때에 신음하며 탄식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22편에 보면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옵소서 계속해서 다윗은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주 앞에 불을 지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영적 관심은요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나 좀 살려달라면서 탄식하며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어느덧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로 만족해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다윗이 울며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요 이 10편 22편을 보면 처음에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점점점점 그 이야기가 언어가 바뀌어가다가 22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더 이상 내 고통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끝을 위한 기도로 변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맞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맞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진정한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거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땅의 한쪽 끝이 아니라 모든 끝이 여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을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날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거죠 왜냐? 28절 나라는 여와의 것이요 여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계획, 그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서 감사원금이나 그런 거 내주신 거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매주 살펴보게 됩니다 뭐 그게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내 자식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게 이제 몇 달 드리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수년째 같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남편이 혹은 그 자식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 전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이 구원 받게 원한다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칠지 몰라도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에이 안되겠다 그러고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10편 102편은 마음이 상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왜 마음이 상했을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족속과 나라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22절 그때의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와를 섬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13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 누구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티끌마저 은혜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도 혹은 가장 악독한 자도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최종 목표를요 어느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가족, 그 도시, 그 나라가 죽게 돌아와서 경비할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데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말한 일이 무엇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민족을 택하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7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다섯 개째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을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외국 살아보신 분도 다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을 외국에서 바라보면 참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한국은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국제적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수백 개의 나라들이 원조를 받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받았는데 한 케이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식민지를 지나고 전쟁을 지나면서도 세계가 인정해주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나라 안에 구축한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전쟁이 터졌을 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요 우리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셨고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오늘 아프리카로 가는데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1945년 때부터요 거의 70년이 넘도록 해마다 그렇게 원조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날 벗어나질 못해요 아직도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가는 우간다 정부에서 그 대통령이 향후 우간다의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몇 년 전 얘기예요 그 경제정책이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2040년에는 우간다의 1인당 국민소득을 9,000불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경제정책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는 벌써 3만 불이 넘었는데 20년 후에나 9,000불이 된대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나라에는 일어나고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 동남아를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전부 못 사는 나라들은 전부 한국을 지금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요 어떻게 우리는 요 모양 요 꼴로 70년째 이러고 살고 있는데 70년 전 식민지에서 벗어나자마자 전쟁이 터진 그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도 나라가 하나의 온전한 상태도 아니고 두동강이 난 상태인데 어떻게 이 나라는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꿈이 그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누가 많이 도와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시아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나라나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까 이 대한민국을 일단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떠한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가 그냥 부강한 나라 남들한테 많이 퍼주는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우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한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졌대요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도는 많이 있는데 천박한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지혜롭게 잘 지켜내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지켜내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 용서, 화합, 공존, 평화 여러분 저의 요즘의 개인적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일본의 아베 수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핀 주석이 한암 앞에서 지금 죽 쓰고 있거든요 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질밥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럴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남과 북이 화합하고 통일이 어서 되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며 분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와 남미의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선교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죠 그 가운데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한 명 한 명 다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민족을 향하는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온 땅과 열방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스케일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추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의우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추구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이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학교가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꿈꾸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보와 달리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이런 가사에 찬양이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내가 이 사역 감당해 하여 주어서 우리 같이 같은 마음 품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여 세상을 지휘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라데여 우리 바라던럼 우리 바라던럼 우리 바라던만 우리 바라던럼 우리 바다 너뿐같이 우리 바다 너뿐같이 우리 바다 너뿐같이 우리 같이 좀 통성어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다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어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13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 가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며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전체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